라크시르 도전을 시작하려면 옛 법도에 따라 준비를 마쳐야 한다.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말라시가 분명히 방해하려 할 것이다. 저들은 말라시의 수병들이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저들을 좀 제거해줘야겠다. 꼭 그래야만 한다며. 잠깐, 저 이상한 한계는 뭐지? 테라지이다. 테라지는 슬레인의 균열 사이를 흐르며 우리를 공호로 좀 더 가까이 인도한다. 테라진이 분출되는 동안에는 아무리의 병력이 나타날 수 있다. 비록 이곳에선 본래의 힘을 다 쓰지 못하지만 놈들은 너의 기질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다. 승리는 따로 온난하고 하지 않았던다, 말라라크. 도전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데 아니었나? 알았다. 안개가 거쳐있는 동안에 소병들을 공격하겠다. 테라진이 분출되는 동안에 적의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 테라진이 곧 분출된다. 전사들이 경계태술을 취해라. 이제 우주 관문에서 공업 포격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업 포격기는 적을 요격하는 데 특화된 유닛입니다. 잘했다, 차완장. 잘 쓰겠다. 이러라. 우리 경계. 로호도. 밀 꺾지 못하리라. 몰아주는 루이하이어. 파스레가 움직인다. 이 세계와 봉허 사이의 장막이 벌어진다. 아몬의 병력이 곧 도착할 것이다. 첫 번째 장소는 굴하지 않냐. 우리가 원하는 길에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려라. 우리가 전진하자. 그리와 비행기까지 다른 사람을 내려라. 그리와 비행기까지만 생각하나나. 은은이 쪽을 내려라. 이러네. 명령을 내려라. 저희가 전진한다. 무리와 비행기까지. 에너지에서 발전했을 때 전투가 없었다. 영향을 내려라. 명령을 내려라. 견제 최대 중립 아이어르드 아이오에 비출립 위성 수정 중립 위성 수정 중립 이 기사단이 전진하도록 라이프을 지켜내면 도망간다 자세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단이 전진하도록 나장 델란의 영광을 방지 말할 수 없으니 믿음 앞에 저렴해 들어온다 위상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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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병들이 성소 위에서 감시 중이다 저들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여라 나의 동족은 명예롭게 싸울 것이다 비록 지금은 널 위해 싸우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선은 암호기만을 마련해야 한다 아르나쿠허라 카스 아라쇼 천토와 함께 방패들은 최대한 출력 아르나쿠 시스템 우체 아이언의 빛 위상 신관이시여 이 무역에서 탈다린 모선이 탐지되었습니다 이 모선들은 태양석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석을 해방시켜도 알라라크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완료 버거 렌즈 조정 중 이브라크가 우체 새로운 시작이다. 현 파이어의 빛을 내뿜어. 베라마쿠라. 위선 수정 충전. 공허가 곧 다가온다.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칼다리 모선을 하나 파괴했다. 훌륭합니다. 이제 한 대만 남았습니다. 굴하지 않으리라. 명령을 내려라. 무서워. 이제 새러드 den. 어떻게? 확인하자. 파파이. 광을 덧붙여. 델람의 영광을. Uh... 총을 달려. 도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표 2, 간격! 자기나그 마파르 반드시 복수하리라 시스템 최대 동력 방을 도표합니다 데라가 구우라 적도와 개신이 이루어지리랍선 경신 사라샤 바보 렌즈 조정주 이 코덕 화나이오 아리나 교우 하라 나로 사와라 죽고 또 산다 전 생각했던 것보단 강한다 첫 번째 자손이야. 한 번 더 더 바다 온다.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아, 수호병이 또 하나 쓰러졌군. 정말 흥미진진해. 그렇게 흥미진진하다면 왜 함께하지 않는가? 말라시를 상대하려면 당연히 힘을 아껴놓아야 하거든. 뭐지. 모아버린 자동차와 구아버린 전차를 12an-2012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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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도와 맞을 것이다. 자랑스럽게 서진 델란의 영광을! 전을 완료. 홍어 렌즈 조정부, 반드시 복수하리. 안개가 거친다. 지금처럼 적을 공격하기 좋은 기회가 있겠느냐? 공격. 안나클 활화. 이루어지리라. 카스 아라셜. 시스템 최대 공격. 입구다. 현재 최대 출력. 선관 핵가루. 나자칼. 미나. 미성. 첫 번째 자손은 굴하지 않으리라. 카스 아라셜. 이루어진 아이언 자클라. 적과 마주쳤다. 원하는 방사. 반드시 복수하리. 홍어 렌즈 조정중. 현재 최대 출력. 공격. 공격. 우리는 군중님의 뜻을 받는다. 오,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군 나의 계획을 아주 잘 수행해주고 있다, 아르타니스 그 계획이 올기를 바랄 뿐이야 저 칸배가 우리 연결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기다린다 사귀란, 파파 파파 카스 아라쇼 홍어 렌즈 조종 중 이 구단 하나요 적과 마주쳤다 최후를 맞이하러 만 넌 죽을 것이다 알라라크 어둠의 신께서 널 처단하실 것이다 그의 거짓말은 진리도록 들었다 의식이 끝난 다음은 뭐지? 아, 수호병들은 의식의 일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죽는 걸 보고 싶었지 의식을 시작하면 이 배신자들이 말라시를 보일 것 같았단 말이야 이제 시간이 됐다 군주여, 들리는가? 라쿠스를 의식을 청하노라 우리의 법도에 따라 나를 상대하라 아니면 겁쟁이로 죽든가 군이 틀 때 전투에서 만나자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마 나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 같았다 나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 같았다 나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 같다 이 탈북이 마지막으로 이 탈북이ään 그의 주제를 하자